안녕하세요 정민턴입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해서 수박을 준비했는데요. 배드민턴 동호인인 만큼 수박을 그냥 먹을 수 없겠죠. 그래서 오늘 수빈자 친구들과 수박을 때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수박을 때리기 전에 참외, 메론, 사과, 배 등 다양한 과일들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박 계기에 도전하는 수빈자 하나 둘 수빈자 정기련 선수 이번 정기련 선수를 mom вол장 돌아가자 승민 실수 승민 사양 승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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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혔다 막혔다 우리를 까... 잘생겼는데.... AICE! Kr Solutions 한 번째 사이 한 번째 사이 한 번째 사이트 단정하게 비행기 한 번째 사이 한 번째 사이트 단정하게 단정하게 다가가기 힘드니까 더 큰것으로 해볼게요 메론 계란 이거 콩 3분만을 낼 수 있는 뇌 형님은 1분만을 낼 수 있어요 1분만을 낼 수 있어요 2분만을 낼 수 있어요 2분만을 낼 수 있어요 엠 엠 엠 엠 엠 엠 엠 끄떡 없습니다 멜론이 딴딴하긴 딴딴하네요 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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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장치우고! 자, 마지막 과일 수박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동엽 선수 작전 어디? 정말 믿긴다 오오 한 방에 구멍이 났습니다. 제발 자, 그다음 김병민 선수 막혀 수박이 크니까 맞추기가 쉽네요 중간재벡 여우기 형 구멍 어디있습니까? 메론을 깼던 장기웅 선수 자세가 이상한데 선수 연재 테드하우스 주인공 주인공 수박이 크니까 맞추기가 쉽네요 전망자 전망이 무릎cka trainees 지민 손바 뭐 생각보다 뚫릴지는 몰랐고 또 뚫리니까 또 기분도 좋고 정민한 덕분에 이제 새로운 병원을 해봐서 좋은거 같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 이동효 선수 작년에 술 마시고 했는데 그때도 금방 가고 했는데 오늘 그래도 좀 자신있게 하니까 그래도 뚫리네요 아 자신있게 하니까 뚫렸다 군대 며칠에 가죠? 군대 다음주 화요일 7월 2일에 갑니다 다음주 화요일 아...군대가는 소감이 어떠신지? 아 정말 기대됩니다 기대된다고요? 네 아무래도 문제를 늦게 가니까 그래도 이제 슬슬 좀 궁금한 정도가 돼가지고 아 맞죠 가보면 후회할 텐데 아 예 자 두 분 오늘 촬영에 많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회할 텐데 후회할 텐데 후회할 텐데 근데 1회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파트를 해? 아 펜트 파트 아 펜트 파트 얘가 안쪽 펜트 펜트 파트 됐다 아니 너무 많이 찍어봐 자 찍어봐라 영상 찍어봐라 지웅이 여기 어떻게 해요? 아니 지웅이가 때리는 거 막으로 다른 유일한 icon 다 같이 5해줘 일단 자 훌륭 일단 칼이 치우셔야 됩니다 오오오와와와와와 오오오오오옹 오오아 잘 치워 우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oses 멘론és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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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깨기를 한 후에 다같이 수박을 먹는 모습입니다 여욱이 형 한마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박이 진짜 신선하네요 다행이야 수박먹어 으이하 흩 wissen 소 intake 꽃게가 천 stellar 고맙습니다 크리 BRA Cub serving